안녕하세요. 목마릴때. 여기다 놨어. 누구야? 누구예요? 안녕하세요. 저는 배우 유혜정 씨의 딸, 배우 유혜정 씨의 딸 서규원입니다. 어? 닮았다! 똑같이 생겼어. 귀여워, 나오기 좀 봐. 똑같아! 완전 닮았어. 조금 옛날처럼 예전에 엄마의 한창 화려하고 예뻤던 모습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에서. 아, 맞어. 그때 틀면 나오셨던데. 저도 저걸 보니까 새롭네요. 맞아. 저는 아빠 같은 우리 유혜정 씨 어머니와. 그리고 저희 엄마 같은, 엄마보다 더 엄마 같은 할머니랑. 그다음에 저랑, 그다음에 저희 집 마스코트인 짱아 이렇게 넷이서 살고 있습니다. 말도 참 예쁘게 자란다. 희생이는 우리 집의 아들 같은 딸입니다. 희생이는 우리 집의 아들 같은 딸입니다. 혼자서 이 가장 노릇을 하는 걸 보면 마음이 많이 아프죠. 어릴 때는 그래도 부모 사랑, 형제 간 사랑받고 자랐는데 지금 자기가 가장이 돼서 생활을 꾸려나간다는 것을 보면 엄마로서 참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게 거지 없습니다. 엄마가 그렇게만은 살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새로운 분을 만나는 것도 이제는 완전히 찬성하기 때문에. 엄마가 그렇게만은 살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엄마가 그렇게만 아픈觀眾야까지 강